질꽁입니다. 한국 목소리로 가슴 마시겠습니다. 아름다운 인테리어의 목소리 안녕하세요. 오늘은 좋은 날 내게 고개 오상상님 준비하세요. 오상상 오늘 하루하루면 더러운 하루 오늘 안고서는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내게 동그랗게 보며 오늘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지요. 내가 아쉬울 때 내 한 마름도 그대가 내려갈 때 어떻게 지내시나요? 내려올 때 여기 모이고 기쁠 때 여기 모여요. 꿈이 이루어지는 그대가 아니라 꿈이 이루어지는 그대가 아니라 그대가 야야야구 하고epher preciso 마수1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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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